금융권의 현금 확보 전쟁이 치열합니다. 당국 개입 속 은행들이 예금 경쟁을 자제하는 사이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고금리 파킹 통장과 특판적금 경쟁이 뜨겁습니다. 과열되면서 사고까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수신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10월 정기예적금에는 역대 최대인 45조 9천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적금 유치와 관련한 과당 경쟁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5%, 저축은행들도 6% 밑으로 예금 이자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파킹 통장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우회했습니다. K-뱅크는 파킹 통장 금리를 연 3%로 올렸고, 토스뱅크도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약속하며 맞불을 났습니다. 지역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연 최고 10%에 달하는 고금리 특판 적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자금에 이자가 감당이 안 돼 가입자 해지를 요청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높은 금리의 수신 상품을 판 건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역마진이라는 게 생기죠. 그 역마진이 수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에 금가문은 각 중앙회의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의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